언제나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성취를 축하하라입니다. 성공을 이루면 축하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른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습관은 결국 성공은 자신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수성가 천억부자 233명이 추천하는 습관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습관들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며 목표를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